조금 들어보시면요 한 10초 정도 됩니다 10 9 9 오케이, 하나, 둘, 셋 Hello, we are 레고 마스터즈 저희가 왔습니다 예, 레고를 좋아하시면 다 안다는 두 명이죠 그렇죠, 희승이 형도 왔었어야 했네 이거는 진짜 이거 만들어보고 싶었어 이거 한정판이래요 네, 한정판 제가 그랬습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바로, 제가 사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서 한 시간 그러지 않을까요? 조금 스피디하게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 나가면 안 돼요 제가 만드는 거 끝까지 봐줘야 돼요 네, 여기다, 여기다 그렇지 이런 스피드 뜨는 게 재밌는데 소리 어떻게 들었어요? 잠깐만요 소리 와, 이 소리가 제일 싫어 나 이거 못하겠는데? 제가 할게요 이거 밑에서 밑에서 오, 저기 왜 하프죠? 저기요 제가 할까요? 오케이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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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프레쉬 드멸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은근 많은데 이거 오늘 과연 끝낼 수 있을지 아, 이거 안 됐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어 빨리 바로 할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1번 일단 1번 잠깐만,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 큰일 났는데 이건 뭐예요? 그거 설명서 이거 뜯어요? 뜨는 거예요? 어 1번 1번 조금 여러분, 저희는 조금 급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생각보다 피스가 많네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줘야 돼요 오! 비 선배님 우와 비 선배님 몸통 나왔어요 자, 갑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우와 이거 어느 구간인지 다 알겠다 light is up light is up 이거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 1번 자 어 처음부터 건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저는 사람 만들래요 여기요 여기 머리카락 어디서 다 섞어지겠지? 일단 오, 뭐야 우와 표정이 달라요, 위와 앞뒤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 뒤에도 표정이 있어요 이게 비 선배님의 머리 이 색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약간 망했어 책이 꺼져 와, 잘생겼네 레고도 잘생겼네 진 선배님 뭉통이인데 저는 커피들 머리가 없어 뭐 있지? 이 머리 여기 있어요, 머리 이렇게 다리 여기 머리카락 응? 응? 저 다리가 없는데요? 뭐야? 진짜 없는데 여기 그거 있어요, 마이크 베스트 마이크 마이크, 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마이크 색깔 다른 거 할 수 있나? 오케이, 일단 아이스크림인가 본데요? 마이크가 아니라 그냥 마이크 아이스크림 같은데? 이거 오케이, 됐다 이제 내가 이걸 만들게 오, 예 됐다 꼬깔콘 오, 예, 오케이 몇 개짜리야? 하나 둘 셋 넷 내 줄게 이거를 한 번씩 오, 여보, 여덟, 여 하나둘,哪 courойти 흰색 맞아요? 오케이 barriers רך нед firmly 여러 가지 몇 가지 하지만 오케이 사실 제가 역대급 재미없는 브이앱 될 것 같긴 한데 말을 제대로 안 했어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집중하면 원래 말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래도... 근데 실수하면 처음부터 할 텐데 네, 네, 잠깐만요, 1, 2, 2, 3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실수 많이 안 해요, 형 알죠? 오케이 정확도가 좋잖아요 레고는 한 번 실수하면 끝이기 때문에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있다 이거 떨어뜨리면 진짜 안 돼 맞아요? 이거 좀 나중에... 3개구나, 10 3개구나, 10 3개구나, 10 저거 하나 이거 하나 바뀌다, 이거 이거 하고 잠깐 얘 뭔가 달라요, 이거 그거요 딱딱딱딱 짜있는 거 이건 이거야 이거, 이거 하나구나 이거 바로 여기 딱 끼면 돼요? 응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죠? 응 반대, 반대 왼쪽, 오른쪽 이쪽이야 이렇게 오케이, 역시 레고 마스터한테 안 돼 이거, S1이 자 이거는 뭐야? 어디 거야? 이렇게 여기다 맞다, 여기다 여기예요? 이렇게 얘는 뭐예요? 여기 하나 비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거 하나, 뭐야? 하나 비어요 여기다 끼는 거였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케이 조금 침착하게 해야겠다 조금 조금 이거 브이앱으로 하는 게 맞나? 아니, 이것을 하나 만들게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No way No way 와버렸다 여러분 바나나 킥 해피 화이트 데이 바나나 밀크 Let's go 뭐야? 포스틱 사실 포스틱이 돈 주고 하는 게 제일 아까운 No way 친구랑 같이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거잖아 크림 미빵 크림 미빵 No way No way 비싼 하트 이거 맛있겠다 형, 이거 번호판 이거, 스티커 해야 돼요 나 이런 거 진짜 못 붙였는데 일단 이거 하고 하고 스티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번호판을 붙어 번호판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고 더 얇은 건데 두 개요, 두 개 이건 하나, 여긴 하나 여긴 하나, 여긴 하나 여긴 하나, 여긴 하나 헤드 라이트 이거 없으면 밤에 옷 달리는 거예요 이거 뒤에는 또 그거네, 백라이트 응 다름이 그리고 이거예요 여기 여기 에어톤옥이 있나요? 이거 어디 갔어? 너 쥐고 있었나? 아닌데? 뭐였잖아요 핑크 그거 낄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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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네 떨어졌나? 그거다 네 됐다 됐어요 재밌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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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유리창 네 이거에 와, 운전대 맞는다 이제 와 대박 여기에다가 이렇게 백, 먹어야 해 먹을래 먹어야겠다 뭐야, 이렇게 맛있다 오이, 오이 오이 와, 지금 자동차의 형태를 하고 있어 네모 네모 와, 여기 사이드밀는 거 보다 여기다 박스 박스 그리고 네 파이팅 너 왜 아이스크림 아까 만든 건가? 아이스크림 귀엽다 흰색 뭐야? 두 개만 드는 거예요 그래? 와 콘 어디 있지? 콜이 없어요 하나 네, 하고 열린다 이거 와, 열려요 여러분 일단 하고 이거죠, 굉장히 와, 디테일 대박인데 오, 이제 스티커 나온다 스티커 나중에 붙이는 건가? 스티커 없는데 여기 있다 있어? 큰일 날 뻔 오, 나 와, 이게 앨범이 있어요 이거 이거 붙이는 거 같아요 그거요? 오케이 여기 맞나? 오케이, 여기다가 잘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 이거 맞죠? 응 이거 확실하죠? 응 이렇게 진짜 잘 붙였어요 오, 나이스 너무 맛있다 퍼스티? 응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는 거 같아 응 말 주는 게 많은데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의 진심을 랩으로 전해보세요 진짜 이거 정성과 많은 시간이 편하네 나와 잠깐만, 잠시만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와 잘 맞췄는데 응? 맞아요 깜짝 놀랐네 응 와, 자, 완성 은근히 빨라, 빨라, 좋아 좋아 This one 그 어떤 그래미? 이건 그냥 막 붙여도 되는 거 같은데 응, 돼 좋아, 됐어 네 네 까꾸러기 왔어요 네 미안해 여기 아이스크림 있네 뭐야,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원래 이렇게 떠요? 두 개네 이거다 아, 미스 아 미스 아 미스 데이, 아 미스 데이 네 응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쩌다 우리 정수리 방송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올릴게요 가끔 오케 이러면 안 되지만 오케이 와 이거다, 와 귀엽다 이야 하고 재밌다 바퀴 나와 벌써 바퀴야 이게 휘대용 맞나? 뭐 아직 안 껴진다 이거 아닌데 이거다 이거야 응 이거네 응 이거가 이렇게 되네 응 너,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됐다 됐다 대박 뭐예요? 응 맛있어 번호판 붙여야 되는데 응 이거다 아닌가? 이거다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작은 거 얘다 잘 붙일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제품마다 번호판 닫으려나? 아닌가? 아니, 뮤비에 나온 번호판이야? 오? 그러면 대박인데 이제 그런 디테일이면 다 보자 오케이 넘어갑니다 오마이갓 오, 무대 만든다 와우 온라이 와이 There you go 야 두 개 있어야 되나? 응 하드웨이 This one This one This one 어 이거인가? 오케이 어 이거 하드웨이 여기 하드웨이 같이 하드웨이 같이 하드웨이 This one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 진짜 잘 만들었다 우리도 언젠간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오케이 언젠가 MF 레고도 많이 나오길 진짜 서운이 레고 방패인데 아니다 옆에 거잖아 아니다 깜짝이야 잘못 준다 잘못 준다 잘못 준다 이거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뭐 뭐야 뭐야 이거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네 뭐 되게 힘든 프로젝트 무대 뒤는 항상 이렇게 자판이 있었죠 오 와 이렇게 돌아가네 이게 나 가끔 이런 무대를 좀 무럴 때 있는데 뭔가 그치 가끔 약간 리프트 뭔가 그 사이에 막 아 맞아 맞아 알키는 거 같아 좀 무서워 갑자기 그런 생각들 돼 있어 흠흠 오 오 뭐야 이게 안 돼? 좋은데 오 야이 빨리 완성된 거 보고 싶다 해갖고 다이너마이체 틀고 세리머니야겠다 됐다 됐고 이거요 이거 네 개 둘 셋 이거 뭐 안 됐으면 해야지 이거 그냥 미리 하라지 왜 굳이 사이에 끼워놓으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게 약간 잘 이해가 안 돼 이거 다 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레고 보면 항상 귀찮은 거래 약간 그런 거 한다 시킨다 그래서 벌써 그래서 첫 번째가 다 해 다 해 다 해 오늘 밑에 소원 둘이 필요하네 네 개 짜리 맞나? 오케이 이거 또 또 만들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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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보고 만들 수 있어 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번 우리가 제가 정원이랑 저랑 숙소에서 너무 여의로만 대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깨달았어 우리가 많이 하긴 하는구나 모든 뭐 근데 지금 여태까지 여의 몇 번 했을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소통이 가능하잖아 그게 정말 여의 약간 영어처럼 나중에 전세계 공통어가 됐으면 좋겠다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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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그게 가능해 제가 맞는 거예요 뭐라는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서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얘도 깔까요? 바나나 키 먹... 먹어줄까? 한번 먹을래요 이걸 까요? 이걸 까요? 똑같네 밖에서... 그렇게 이거 이거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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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겠죠? 좋아요 벌써... 진짜 금방 하는 둘이 아닐까 이거 진짜 그때 그... 그것도 이거 6시간 걸렸는데 그냥 겉에 그림만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네 그러니까 설마 뭐야? 이러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무대네 뭐라고 하냐? 왜 이걸... 잠깐만 진짜 디테일? 오직 디테일 용으로? 설마 막 여기다 뭐 해 갖고 하잖아 널... 널... 진짜 이게 만약에 그거면 이게 한 사람 돌아가면 다 돌아가 널... 설마 응? 해보자 해보자 설마 그렇게 만든 건가? 잠깐만 얘 돌아가요 얘 돌아가요 다 돌아가 그러니까 한 사람 돌아가는 거 다 돌아가는 거 아니야? 스테이지네 스테이지네 널... 진짜 널... 와이 오케이 이거 2, 3이 대형이야 우리도 2, 3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일곱 명이면 2, 3이 대형이 최고지 힘들어요 스테이지네 붙여볼게요 네 로고 이렇게 지금 맞아요 맞아요 바쁘죠 바쁘죠 이거 바쁘죠 와 무대 완성 이제 비 선배님과 진 선배님 1절이면 일단은... 이 대형이 없는데 근데 일단 레고들 할까요? 아 네 가운데끼네 응? 참아 정말 군무를... 칼군무 진짜 칼군무다 되네? 진짜 잘 맞네 역시 레고 여러분 벌써 투예요 이거 남은 거 없다고? 이거 원래 좀 남을 거예요 네 여기다가 갈게 이거 뭐로 먹는 거 아니야? 과자에 들어가서 먹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이거 과자 파티 가면 무조건 먹어 오케이 투! 남은 채 4개까지 있어 4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저 했을 때 막 티슨이 형 거 같아 막 7, 8 그 정도까지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엄청 많은 거든요 얘는 왜 쓰지? 두 개다 두 개다 아 두 개다 써 줘요 다 깔게요 안녕 아 이렇게 이거 안에도 포장이 많지? 네 얼굴이다 일단 사람 먼저 조립할까요 그러면? 응 이게 RM3 와 색깔 진짜 예뻐요 바지 어딨지? 파란 바지 어딨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형 정품은 여기에 레고라 써져있어요 발바닥에 목표인데? 네 무조건 있어야 돼 얼굴에다 머리카락 껴야 되는데 목에다 머리카락 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거 얼굴 어떻게 빼지? 표정도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묶어 이거 마이크 있어야 돼요 피스터마이크 한 선배님이 왼손잡이 있고 그래서 왼손잡이 있다 오른손으로 말해야지 왼손잡이 There we go 오케이 그렇다 왜? 떠났어요 이제 메인이다 왼손잡이 잠깐만 살짝 힘든데? 그럴듯하죠 오케이 이제부터 정신으로 버텨야 돼 There we go 형 저희 같은 레몬 마스터한테 이 정도는 하긴 할 수 있잖아요 몸풀기지 몸풀기지 I need this one I need this one 그거 아닌데? 작은 게 있었구나 I need this one 이거 이거 필요하네 엄청 커 Another one of this Yes, and this one 영어생 같아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And this one This one And that one This one It's another one It's another big one Another one This one 진짜 많아 이거 판이 엄청 좁고 베이스가 역시 무대 스케일 다르다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맞아요? 여기도 필요해요 이제 체인지 제가 저리 데려줄게요 이제 이렇게 레고마스터 교체 괜찮아요 속도 빨라요 잠깐만요 이제 장창하게 할게요 이제 뒤집어요 꽉꽉 꽉꽉 Here we go Here we go 이거 아닌데? 이거 맞아요, 짧은 거예요 클럽 미스테이크 클럽 바이세요 That's my fault 영어 교실 요즘 영어도 배우고 있거든요 이거 오케이 이런 거 주면 헷갈려, 뭔지 알지? 이렇게 계산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옆에서 붙어있는 걸로 먼저 이거 먼저 줘요, 이거 이거 줄게요, 이거 줄게요 이거야, 이거야 이거 세 개 가고 두 개 세 개 오케이 여기다가 이거를 우리는 재밌는데 이게 보는 사람이 어떨지 모르겠다 이 질문에서 재미없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케이 이거 여섯 개 이거 의자인가 보다 둘 의자 같아요 셋 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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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너무 잘 못했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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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오케이 Let's go 이렇게 안녕 We need this number one 응? 이거 네 개가 필요해요, 일단 합체하는 건가 보다 어 오케이, 이거 제가 해서 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연 연 아 요즘에 태양이의 후에 OST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응 태양이의 후에 살짝 봤었는데 제 인생영 드라마 그때 학생이었을텐데 응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음 더 맛있네 이걸 두 개 만드는 거다 응? 맞네 그쵸? 응 이거 스티커 다이나마이트 스티커 여기 있어요 응 아 이거 레코드 그거네 레코드판이네 응 맞죠? 와 앨범 다 있어 와우 외복 더 소울 응? 어디갔지? 와 좀 삐뚤인데? 그 정도면 좋지 않나요? 그 정도면 좋지 않나요? 서훈이가 이런 거 잘 붙이지 사라졌어요 어 생겼다 응 응 응 응 잠깐만요 댓글 조금 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살짝 꼼꼼히는 거 같은 거야 하나가 없어요 이게 이거 연결이 안 좋대요 형 하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끊기지? 없어요 응? 큰일 났다 이거 응? 여기요 오 있네 바로 찾았어 끊긴 데요 네 잠깐만 우리 선배님 이러고 계속 했던 거야 우리 뭘 왜 진짜 정수리 방송이 났네 안 돼요 살짝 끊겨요 어떡하지? 계속 진짜요? 플래깅 네 파리스 맞아요 저희가 곧 파리도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됐다 오래 걸렸다 오케이 이거 레고의 마스터로서 레고 마스터 좀 자존심 상하네 두 칸 빼고 붙이면 돼요? 응 오케이 Here we go Here we go 야 시작 널 아직도 안 돼요 어디까지? 안 돼요 끊겨요 끊겨요 여러분 그럼 끊다 다시 켤게요 오케이 끊다 다시 켤게요 지금까지 몰랐어 끊기는지 모르고 있었어 우리 형 너무 신나게 하고 있었네 끊기는